착고로 왓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.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. 왓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 안녕하세요. 뇌병변 유튜버 포켓몬스터 스칼렛 플레이 도전 밀끄림 도전 시리즈 오늘은 왓티비오님께서 지난주에 2023년 2월 28일에 오성테라 레이드베들 고비치는 물결과 무쇄입세 플레이 도전 영상입니다. 드레디어 대 고비치는 물결 오성테라 레이드베들 플레이 도전 볼 되겠습니다. 드레베들 플레이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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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비치는 물결 잡았습니다. 그리고 리자몽 대 무쇠입새 오성테라레이드배들 플레이 도전 볼 되겠습니다. 그리고 리자몽 대 무쇠을 두려워하네요. 전체의 유지에 심리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도전하여 이 공격을 도전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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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